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토마스 하디는 영국의 시인이자 디킨스와 쌍벽을 이루는 19세기 영국의 대문호입니다. 아버지는 하디를 목사로 키우려 했으나 그가 원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건축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토마스 하디는 건축가 생활을 하며 독학으로 그리스 비극과 영문학을 공부하여 작가의 꿈을 키우며 시와 소설을 습작했습니다. 그는 1865년 내가 집을 지은 이야기라는 단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궁여지책, 푸른 눈동자, 광란의 무리를 떠나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영국 문단의 소설가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자 문필 생활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며 문학에 있어 큰 발자취를 남겨놓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테스, 기양, 캐스터브릿지의 사랑, 비운의 주도 등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교회 안은 아주 고요하였으므로 방파제박, 바다의 물결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귀에 들려왔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곧 어떤 발자국 소리에 의해 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교회의 집사가 신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서쪽 문을 열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소리였다. 하지만 집사가 비쳐 문에 닫기도 전에 밖에서 문이 열리더니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나이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집사는 놀라서 얼른 옆으로 비켜섰다. 선원의 복장을 한 그 사나이는 조용히 문을 닫은 뒤 신도들의 자리를 지나 목사가 있는 강단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섰다. 목사는 신도들을 위한 기도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이미 끝마쳤으므로 이 검은 그림자의 사나이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그는 신도들에게 들릴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제 배가 난파를 당하였지만 저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물론 허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기 전이었다면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폭풍을 겪은 후에 드리는 기도문을 특별히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다지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요. 그러자 집사가 다가와 기도서에 감사 기도문이 실려있는 부분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목사는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고 사나이는 끌어앉아 목사를 따라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해왔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신도들도 사나이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저 계단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사나이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사나이는 다른 신도들의 눈길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모자를 옆에 놓고 두 손을 모아 동쪽을 향해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감사 기도가 모두 끝나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사나이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저물어가는 저녁 햇빛이 그의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 고장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가 바로 쉐이드랙 졸리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이 고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것은 약 6, 7년 전이었다. 그는 헤이픈 불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일찍 선원이 되어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길로 걸어 나왔다. 그는 고향을 떠난 후 가진 고생 끝에 연안 일대를 항해하는 작은 쌍돗대를 소유한 선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그 배가 이번 폭풍에서 난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하였다. 그러는 그에게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두 처녀가 눈에 띄었다. 이 두 명의 처녀는 사나이가 처음 교회에 들어섰을 때부터 매우 관심 있는 눈초리로 그를 살폈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참이었다. 한 처녀는 아담한 귀에 조금 마른 듯한 몸매로 얌전해 보였고 다른 처녀는 키도 크고 몸집도 컸다. 졸리프 선장은 그녀들의 뒷모습을 잠시 훑어보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두 아가씨들은 누구죠? 키가 작은 아가씨는 에밀리 해닝이고 큰 아가씨는 조안나 피파드예요. 아, 그래요? 기억이 나요. 그는 두 아가씨의 곁으로 다가가서 슬쩍 윙크를 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날 모르시겠소? 사나이는 회색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어머, 졸리프 씨 아니세요? 에밀리는 수줍고 놀라운 듯 말하였다. 다른 아가씨는 까만 눈동자로 사나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조안나 양은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는 말을 이었다. 전 아직도 어릴 때의 일들이 기억이 나요. 그들은 나란히 걸어갔고 졸리프는 그녀들에게 자신이 죽을 고비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어느새 에밀리 해닝이 살고 있는 시루트 레인까지 왔다. 그래서 에밀리와 헤어져야 했다. 에밀리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작별 인사를 해 보였다. 그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안나와도 헤어져야 했다. 그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에 다시 에밀리의 집이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에밀리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스스로 공인회계사라고 자처하고 있었지만 수입은 적었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문방구점을 하며 가게를 돕고 있었다. 졸리프가 에밀리의 집에 들어섰을 때 에밀리와 그녀의 아버지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 지금이 티타임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말하였다. 괜찮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지요. 에밀리의 아버지가 차를 권하였다. 그는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뱃사람들이나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느새 이웃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날 에밀리 헤닝은 졸리프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나고 또 한 주일이 지나는 사이에 두 사람의 사이는 무르익어 갔다. 졸리프가 마을에 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밝은 달 밤이었다. 졸리프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동쪽으로 길게 뻗은 반듯한 오르막길을 따라 제법 현대식 술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 높은 지대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 여자가 에밀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 그녀는 에밀리가 아니라 조안나 피파드였다. 졸리프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다. 먼저 가세요. 혹시 에밀리가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요. 그녀는 마라였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와 나란히 걸어갔다. 나중에 졸리프는 그날 밤 조안나와 무슨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안나는 그날 밤 자기보다 어리고 얌전한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었다. 그 후 그는 조안나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에밀리와의 만남은 점점 뜸해지게 되었다. 얼마 후, 항해에서 돌아온 작고한 졸리프 씨의 아들 쇠이드레기, 조안나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고, 에밀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 소문이 퍼진 어느 날 아침, 조안나는 산책을 가듯이 옷을 갈아입고, 좁다란 네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에밀리의 집으로 향했다. 에밀리가 쇠이드레기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의 애인을 가로챈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사실 조안나는 이 졸리프에게 홀딱 반했다거나 깊이 사랑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단지 자신의 친구에게 향하던 감정이 기울어 자신에게로 왔던 그 친절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었고, 결혼이란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뿐이었다. 조안나는 매우 야심이 많은 여자였다. 졸리프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조건은 조안나 보다 나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조안나 정도의 매력 있는 여자라면, 괜찮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있었다. 그래서 조안나는 에밀리가 정령 쇠이드레기를 잊을 수 없다면, 그를 주저없이 그녀에게 양보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의사를 밝히기 위해 세이드레기에게 보내는 절연의 편지까지 써 가지고 갔다. 그녀는 에밀리가 정말로 비관에 잠겨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녀에게 그 편지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조안나는 슈루프 레인으로 접어들어 행길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에밀리의 문방구점에 들어갔다. 이 시간쯤이면 항상 에밀리의 아버지는 집에 있지 않았다. 그녀가 몇 번을 불렀지만 기척이 없는 것을 보니 에밀리 또한 없는 것 같았다. 가게는 한가한 편이었으므로 몇 분쯤 자리를 비워도 별로 지장이 없었다. 조안나는 가게에서 그냥 기다리기로 하였다. 가게에 있는 빈약한 상품들이 손님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풍성하게 보이도록 아주 솜씨 좋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창 밖에서 6페니짜리 노트와 진열품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조안나는 에밀리의 채취가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으므로 뒷채와 통에 있는 문으로 살짝 빠져나갔다. 에밀리와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예전부터 이 문을 자주 드나들었다. 마침내 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에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실망하는 표정을 짓고는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욕물을 마치고 돌아오는 에밀리의 그림자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는 졸리프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되돌아 나가려는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에밀리 달아나지 말아요. 내가 그렇게 무섭소? 졸리프가 말하였다. 누가 무섭됐어요? 너무 뜻밖이라 놀랐을 뿐이에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그가 말하였다. 무엇을 사려고요? 그녀는 계산대 뒤로 가며 말했다. 에밀리? 그런 게 아니요. 당신은 왜 자꾸 나를 피하려고 하지? 왜 자꾸 숨으려고 드느냐는 말이요. 당신은 아마도 나를 꽤 미워하나 보오. 그럴 리가요? 어떻게 제가 당신을 미워하겠어요? 에밀리? 그럼 이리 가까이 좀 와요. 우리 오래간만에 이야기나 해봐요. 에밀리는 살짝 미소를 보이며 계산대 뒤에서 나와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고마워요. 사랑하는 에밀리. 사나이가 말했다. 졸리프 선장님, 그 말씀은 다른 여자한테나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에밀리, 나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신이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왜 조한나와의 결혼을 생각했겠소? 물론 전혀 조한나에게 호감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었소.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야 나는 진정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할 사람을 발견했어요. 에밀리, 오랫동안 세상을 멀리 떠나 항해를 하다 돌아온 남자의 눈은 박지처럼 어둡게 마련이라오. 여자라면 누구나 다 아름답고 똑같아 보여서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또 내가 정말로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결합하게 되지요.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좋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몹시 수줍어하고 나를 피하는 것 같았기에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던 거요. 그래서 난 그만 조한나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만, 졸리프 씨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는 목미인 소리로 소리쳤다. 다음 달이면 당신은 조한나와 결혼하실 뿐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오, 내 사랑하는 에밀리. 그는 두 팔로 그녀의 가녀린 몸을 꼭 껴안으며 말하였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조한나는 얼굴이 그만 새파랗게 질렸다. 애써 그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했으나 마음뿐이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오직 당신 뿐이오. 조한나는 언제든 나와 기꺼이 헤어질 용의가 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나보다 더 훌륭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한다오. 나와 결혼하기로 했던 것은 한낱 동정심에 불과해요. 조한나처럼 늘씬하고 멋진 여자는 나 같은 뱃사람 따위의 신부감이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진정, 내 신부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에밀리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의 몸은 그의 품 안에서 흥분에 겨워 바르르 떨고 있었다. 조한나가 당신과 헤어지려고 할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조한나는 우리가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거요. 그녀는 틀림없이 헤어져 줄 거요. 오 제발 그렇게만 된다면 졸리프 씨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는 계속 그곳에서 머무젖거리다가 손님이 들어와서야 겨우 나왔다. 커튼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조한나는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보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녀는 에밀리 몰래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한나는 결국 복도로 나와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조한나는 두 사람의 포옹과 키스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결심을 완전히 뒤바꾸고 말았다. 이제 그녀는 결코 쇠이드랙을 놓아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써놓았던 절연의 편지를 태워버렸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는 졸리프가 찾아오면 몹시 아파서 만날 수 없다고 전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쇠이드랙은 찾아오지 않았고 다만 인편을 통해 솔직한 자신의 뜻을 전해왔을 뿐이었다. 그것은 언젠가 조한나 자신이 했던 애정은 한낱 우정에 불과하다고 한 말을 상기시키며 약혼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쪽지였다. 쇠이드랙은 자신의 숙소에서 항구와 그 너머의 섬들을 망연히 바라보면서 조한나의 해답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날도 저물어 가자 직접 조한나를 찾아가려고 거리로 나왔다. 그러나 조한나의 어머니는 그녀가 몸이 아파서 그를 만날 수 없다고 전하였다. 그가 까닭을 물어보니 쇠이드랙이 그녀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너무나 낙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파드 부인 당신도 그 편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물었다. 비파드 부인은 알고 있으며 그 편지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이 몹시 난처하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자 그는 자신이 마치 엄청난 죄라도 저지른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조한나를 위해서였고 조한나의 앞날을 위해서 그랬을 뿐 진심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말았다. 그리고 당초의 약속을 지킬 터이니 그 편지는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다음날 조한나로부터 연락이 왔다. 저녁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집까지 바래다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말대로 하였다. 그녀는 쇠이드랙에 팔짱을 끼고 공예당에서 자기 집 문 앞까지 함께 걸으면서 말하였다. 쇠이드랙? 우리 사이는 예전과 변함이 없는 거죠? 당신의 그 편지는 저한테 보낸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게 정과 같아요. 물론 그래야죠. 그녀는 문득 에밀리를 생각하며 심술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마침내 그들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전 쇠이드랙은 에밀리에게 자신에 대한 조한나의 애정은 진심이었고 자신이 착각했었노라고 조심스럽게 전하였다. 그들이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 조한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자 이들 신혼부부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조한나는 다시 바다에 나가서 일하겠다는 남편의 주장을 이제는 더 이상 묵살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를 집에 붙잡아 놓는다고 별로 할 일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러 고심 끝에 어느 번화한 행길에 작은 식료품 가게를 차리기로 하였다. 마침 적당한 가게 자리도 나온 참이었다. 쇠이드랙은 장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그것은 조한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장사를 해가며 차차 배워 나갈 심산이었다. 쇠이드랙 부부는 가게를 꾸려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였으나 시간이 흘러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이들 부부에게 두 아들이 생겼다. 조한나는 지금까지 남편을 그다지 사랑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두 아들만은 맹목적으로 사랑하였다. 그녀는 앞날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두 아들에게 걸고 있었다. 가게는 조금 더 번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아이들의 교육이나 장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커다란 꿈들도 초라한 현실 앞에서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두 아들이 받은 학교 교육은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자라난 아이답게 그 또라의 아이들이 동경하곤 하는 항해술이나 어떤 모험적인 일에는 상당한 재주를 갖고 있는 듯했다.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신들의 생활 이외에 최고의 관심거리는 에밀리의 결혼이었다. 에밀리는 읍내에서 번창한 사업을 하는 상인의 눈에 우연히 들어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은 남의 눈에 잘 안 띄고 미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보석이 발견되는 것 같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상인은 에밀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레스터라는 호랍이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창 때라고 할 수 있는 장년의 사나이였다. 그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에밀리는 처음에는 자신은 어떤 남자와도 결혼하지 않겠노라고 딱 잘라 말하였다. 그러나 레스터 씨는 묵묵히 그녀를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그의 마음에 감동한 에밀리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을 하여 이 부부 역시 두 아이를 갖게 되었다. 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자 에밀리는 자신이 무척 행복하다고 생각하였다. 예전에는 결코 자신이 이렇게 행복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고풍스러운 이 음내에는 벽돌로 지어진 크고 멋진 가옥이 몇 해 있었는데 레스터 씨의 집도 그 중 하나였다. 게다가 그 집은 번화한 거리에 있는 졸리푼의 식료품 가게의 맞은편에 있는 것이었다. 단순한 질투심에 의해 아내의 자리를 빼앗아버린 조한나로서는 이제 와서 상대방 여인이 크고 좋은 집에서 자기의 보잘것없고 초라한 가게며 먼지 묻은 막대사탕 건포도나 각종 차가 들어있는 깡통 등을 내려다보는 것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이 여간 기로운 일이 아니었다. 가게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어 이제는 조한나가 직접 가게를 봐야 할 처지가 되었다. 조한나는 2페니짜리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부르거나 손짓만 하여도 급히 계산대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에밀리 레스터가 길 건너 우아하고 넓은 응접실에 앉아서 보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로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리 하찮은 손님이 가게에 와도 반가이 맞아야 했고 또 그들을 길에서 만나도 공손히 인사를 해야만 했다. 반면 에밀리는 아이들과 가정교사를 데리고 여유있게 거리를 산책하기도 하고 마을에 점잖은 사람들과 한담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조한나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애정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구하 결혼한 결과였다. 그러나 쇠드렉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몸과 마음을 다해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두 아들의 어머니인 아내에게 더욱더 정성을 기울였고 과거의 에밀리에게 가졌던 사랑의 흔적은 젊은 시절의 한 충동에 불과하였다고 여겼다. 에밀리는 그에게 있어 이제는 그저 평범한 여자친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쇠드렉 졸리프를 대하는 에밀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만약에 에밀리가 조금이라도 질투하는 감정을 나타냈었더라면 조한나는 아주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조한나는 자신이 꾸민 일의 결과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스러웠다. 다른 많은 가게들과의 경쟁에서 이 작은 가게가 살아남으려면 주인은 약간은 인색하고 약삭 빨라야 하지만 쇠드렉에게는 이러한 소질이 전혀 없었다. 어떤 고집센 행상이니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한 달걀 대형품을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정말 맛이 좋으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푸딩 속에 직접 넣어보기 전에야 어찌 그 맛을 알 수 있겠소. 또 손님이 모카 커피를 가리키며 이거 진짜예요?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누가 알겠소. 어느 여름날이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뜨거운 햇빛이 길 건너 맞은편 벽돌집에서 반사돼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가게 안에는 졸리푸대 밖에는 없었다. 한 호화로운 마차가 에밀리의 집 앞에 와서 멈춰 서는 것이 조안나의 눈에 띄었다. 요즘 들어 에밀리는 부쩍 자주 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가곤 했다. 마치 단골 손님처럼. 쇠드렉? 당신은 전혀 장사할 체질이 아닌가 봐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해서 한미천 잡기는 무척 힘든 일일 테죠? 아내는 푸념하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졸리푸는 언제나 그랬듯 아내 이 말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세상에서 돈이 다는 아니잖소.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지 않소. 어떻게 해서든 이 가게를 꾸려나가면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소? 그녀는 식료품이 들어있는 병들 사이로 빠진 편의 커다란 저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나요? 당신은 저 에밀리 레스터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얼마나 흥청망청하며 살고 있는지 좀 보란 말이에요. 옛날에 나보다 지지리도 못 살던 애가요. 그 집 아이들은 대학까지도 염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을 좀 봐요. 겨우 교구 안에 학교이나 가는 게 고작이잖아요? 그녀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아내 이 말을 듣자 에밀리를 떠올리고는 즐거운 듯이 말했다. 좋았나? 당신은 에밀리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요. 당신이 에밀리에게 나를 단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레스터 씨의 청혼에 응할 수 있었으니까 세상에서 에밀리에게 그만큼 좋은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소? 좋았나는 남편의 말을 듣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이제는 과거 일은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하였다. 아무리 당신이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자식들과 나를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할 게 아니에요? 음... 솔직히 말해단 이런 일에는 성격이 잘 맞지 않소. 처음부터 난 그걸 알았소만 별로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소. 사실 내게는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 손님들과 이웃들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살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곳 말이요. 나도 내 길을 잘만 들어선다면 돈을 벌 자신이 있다오. 그런데 당신의 길이란 대체 뭘 말하는 거죠? 그거야 다시 배를 타는 거요. 좋았나는 다른 뱃사람의 아내들처럼 반 과부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싫어 남편을 집에 붙잡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마침내 아내의 그런 본능까지도 꺾어버렸다. 배만 타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수밖에는 없어. 쇠이들의 기어코 배를 타실 건가요? 나도 그리 내키는 것은 아니요. 원래 뱃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이 쪽방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하잘 것도 없고 싱겁지. 그리고 사실 난 바다가 싫다오. 전부터 그랬었소.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려면 어쩔 수가 없지. 본래 뱃일밖에 모르는 나 같은 사람에게 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소? 돈을 벌려면 오래 걸릴까요? 그야 그때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오. 이튿날 아침 쇠이드렉은 항해용 재킷을 꺼내 입었다. 그가 전에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입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바로 부득가로 나갔다. 항구는 전과 조금은 변했으나 뉴파울랜드와의 무역은 여전히 제법 활기 있게 계속되고 있었다. 얼마 후 쇠이드렉은 자기가 선장이 되기로 하고 공동으로 쌍돗대 한 척을 샀다. 그것을 위해 그는 있는 재산을 뽕땅 바쳐야 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연안 무역을 하면서 그동안 식료품 가게를 하면서 몸에 배웠던 육지의 냄새를 완전히 털어버렸다. 봄이 되자 그의 배는 뉴파울랜드로 떠났다. 조한나는 자식들과 집에 남아있게 되었다. 자식들은 이제 건강한 젊은이로 성장해 있었고 부득가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었다. 뭐, 잠깐 동안 일하는 건데 어때? 조한나는 자식들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놀고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어떡하겠어. 하지만 쇠이드렉만 돌아오면 돼. 애들은 아직 17, 18살이니 그때라도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잘 가르쳐야지. 돈만 있으면 내 아이들에게도 수학이나 라틴어를 가르쳐서 에밀리의 아이들 못지않게 신사로 만들 수 있어. 쇠이드렉이 돌아오겠다던 날이 차츰 가까워왔다. 마침내 그날이 되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배가 제 날짜에 돌아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조한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배는 예정일보다 약 한 달쯤 지난 후에 돌아왔다. 쇠이드렉이 돌아온다고 연락이 온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쇠이드렉은 빗속을 처벅처벅 걸어서 집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중을 나갔지만 서로 만나지 못한 듯했다. 집에는 조한나 혼자 남아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두 부부는 흥분을 감출 길이 없었다. 마음이 겨우 진정되자 남편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것은 약간 투기성이 있는 계약을 맺기 위해서였으며 그 결과는 매우 좋았다고 말하였다. 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무척이나 애썼소. 당신도 그건 알테지? 그는 이렇게 말하며 돛배의 천으로 만든 커다란 돈주머니를 아내 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마치 제크가 죽였다는 거인의 돈주머니처럼 불룩하게 돈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 돈주머니를 풀어서 난로 곁에 낮은 의자에 앉아있는 조한나의 무릎에 쏟았다. 수많은 금화가 조한나의 치마폭에 갑자기 와르르 쏟아지자 그녀의 치마는 방바닥에 축 늘어졌다. 내가 뭘 했어요? 한미천 잡겠다고 하지 않았어? 어때? 이만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쉐이드렉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잠시였다. 이거 정말 금화죠? 그런데 이게 전부예요? 조한나가 물었다. 이게 전부냐고? 조한나, 이 정도면 삼백 파운드는 좋게 돼요. 이만하면 한미천 되지 않소? 그렇겠죠. 바다에서 보면야 한미천 되겠죠. 하지만 여긴 육지란 말이에요. 조한나는 일단 돈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 쉐이드렉은 일요일에 하느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번에는 평범하게 이탈릭체로 씌어진 일반 감사의 기도를 읽어 나갔다. 며칠이 흘렀다. 부부는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쉐이드렉은 아내가 그 돈을 그다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듯 싶었다. 쉐이드렉, 맞은편에 저 집은 천 단위예요. 하지만 우리 집은 백 단위밖에 안 돼요. 저 집은 당신이 바다로 떠난 뒤에 쌍마차까지 장만했다고요. 그게 정말이요?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몰라요. 하지만 우리 형편에 그 돈으로라도 최선을 다해볼 밖에요. 그들은 부자고 우린 가난뱅이니까요. 그럭저럭 그 애가 지나갔다. 조안나는 가게와 집 사이를 왔다 갔다 오가며 생계를 꾸렸고 아들들은 여전히 항구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쉐이드렉은 아내에게 말하였다. 조안나? 당신은 아직도 무언가 불만이 있는 것 같소. 그래요. 불만이 있다마다요. 우리 아이들은 레스터가 소유하고 있는 배나블이며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옛날엔 내가 에밀리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나았는데. 그는 원래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졸리프는 잠시 머뭇거리며 한 번 더 바다로 나가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을 공범히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부둣가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말하였다. 가능한 일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해야지. 한 번만 더 바다로 나가면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거요. 가능하다니 뭐가 말이에요? 백 단위가 아니라 천 단위를 벌 수 있단 말이요.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만약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바다로 나간다면 말이요. 그 말을 듣자 조안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여보,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왜 그러시오? 그런 말은 듣기도 싫어요.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러세요? 나는 아이들만은 번뜻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어떻게 시킨단 말이에요? 난 죽어도 그런 짓은 못해요. 알았어. 내 다시는 그런 말은 안 하리다. 이튿날 조안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는 듯 하다가 이렇게 울었다. 만약 당신 말대로만 하면 정말 전보다 더 많이 벌어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 혼자 버는 것보다 네 배는 더 벌 수 있을 거요. 내가 잘 지켜봐주면 애들은 자신들의 몫을 톡톡히 해낼 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 아이들은 웬만한 선장 못지않게 배를 능숙하게 부릴 수 있소. 남쪽 바다에는 여기보다 더 물구비가 사나운 곳은 없다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단련이 되어서 물에 대해서는 아주 침착하오. 아마 그 아이들보다 갑절이나 나이 많은 사람 대여섯 명이 있다 해도 우리 아이들을 못 당해낼 거요. 아주 믿음직스럽지. 조안나는 잠시 또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하지만 그래도 바다는 위험해요. 게다가 전쟁이 났다는 소문도 있구요. 조안나는 역시 불안해했다. 그야, 위험하기는 하지. 그녀는 자꾸만 더 불안해졌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또 요즘 들어 더욱 자주 그녀의 가게를 드나드는 에밀리의 태도가 정말로 못 봐줄 지경이었다. 조안나는 가난을 이유로 남편에게 더욱 심하게 바가지를 긁어댔다. 한편 아버지를 닮아 온순한 두 아이들은 먼 바다로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배를 타겠다고 나섰다. 사실 그들도 아버지처럼 바다를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계획을 듣자 당장이라도 많은 돈을 벌 것처럼 들떠서는 찬성하였다. 이제 문제는 엄마인 조안나의 결정이었다. 조안나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결국 승낙하고 말았다. 쉐이드렉은 무척 기뻤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준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느님은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들은 또다시 전 재산을 바쳐 항해 준비를 했다. 그들 부자가 뉴 파운드랜드와의 무역에 종사하기 위해 조안나 혼자 겨우 살 수 있을 만큼의 상품만 남겨두고 모두 처분해버렸다. 그녀는 지난번에는 아들뜩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몰랐지만 이제는 자신 혼자서 그 지루한 날들을 어떻게 견딜지 막막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꿋꿋이 견디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쉐이드렉 부자는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버터, 치즈, 구두, 옷, 어로도구, 밧줄, 항해복 등 팔 수 있을 만한 물건은 모두 실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기름, 털가죽, 생선, 크랜버티 등의 상품을 수입해올 예정이었다. 그리고 항해하는 중에는 다른 항구들에서 무역을 하여 큰 돈을 벌어들일 생각이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월요일 아침 이들의 배는 항구를 떠날 예정이었다. 조안나는 이들을 마중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정경은 결코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이러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래서 떠나기 전날 밤에 정오 전에는 떠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해두었었다. 그녀가 이튿날 아침 5시에 잠에서 깨었을 때 새 부자는 아래층에서 부산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안나는 일부러 바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 누운 채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남편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9시쯤 되어서 출발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남편과 아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이들이 떠난 자리의 책상에는 분필로 쓴 짧은 편지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쇠이들에게 아내가 떠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더욱더 괴로울까 봐 말하지 않고 떠난다는 사연을 몇 줄 급히 써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이들이 쓴 글귀도 있었다. 어머니, 안녕. 조안나는 급히 부드로 뛰었다. 저 멀리 떠나는 남편의 배가 보였다. 그러나 바람에 펄럭이는 돈만이 보일 뿐 남편이나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떠나게 한 거야. 조안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 안녕이라는 아이들의 글씨를 다시 보았을 때, 그 글씨는 그녀의 가슴을 갈갈이 찢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에밀리의 집을 건너다 보고는 얼굴에 옅은 미소를 흘렸다. 이젠 곧 저 거만한 에밀리에게 굽실거리는 굴욕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녀만큼 잘 살게 될 거야. 에밀리 레스터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녀는 결코 거만하다거나 우출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조안나의 자격지심이었다. 에밀리는 사실 부요한 상인의 아내로서 조안나 보다 윤택하였지만 어쩌다 둘이 마주치게 되면 에밀리는 행여 그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의 여름도 어느새 지나갔다. 조안나는 이제 계산대와 유리창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텅 비어버린 가게에서 간신히 연맹해 나가고 있었다. 고작 단골 손님이라고는 에밀리뿐이었다. 그녀는 레스터 부인이 상품의 질도 묻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사주는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에밀리는 마치 적선을 베풀듯이 가리지 않고 물건을 사주었던 것이다. 이윽고 겨울이 왔다. 이번 겨울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음산했다. 조안나는 작별의 인삿말을 쓴 글씨를 잘 보관하기 위해 책상을 벽을 향해 돌려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참아 자기의 손으로 지울 수가 없었다. 그 글씨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얼룩졌다. 에밀리의 아들들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곧 대학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조안나는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여 살았다. 이제 한 번의 여름만 지나면 항해도 끝날 것이다. 그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다. 에밀리는 옛 친구가 몹시 애태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안나를 찾아갔다. 남편과 아이들에게서 몇 달째 소식이 끊어졌던 것이다. 에밀리의 비단옷은 조안나 앞에서 뽐내듯이 반짝였다. 넌 아주 잘 되었지만 난 이 모양이구나. 조안나가 말했다.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남편이 곧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올 텐데. 에밀리가 말하였다. 그들이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못 참겠어. 여자 혼자만 남겨두고 몽땅 한 배를 타다니. 그런데 벌써 몇 달째 소식이 없단다. 아직 돌아올 날이 남았잖니.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들이 없는 허전함을 견딜 수가 없어. 그러게 왜 보냈니. 그동안 잘 살아왔으면서. 그래 내가 가라고 했어. 조안나는 에밀리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왜 보냈는지 알아? 너희는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린 이 모양으로 초라하게 사는 게 참을 수가 없었어. 만약 네가 날 미워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조안나, 내가 왜 널 미워하겠니. 벌써 가을도 깊어졌다. 쇠이들에게 배가 마땅히 돌아와야 하는데 웬일인지 부두에서 그의 배는 그림자조차 구경할 수가 없었다. 조안나는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난로가에 앉아 바람이 불쩍마다. 그녀의 몸도 바르르 떨렸다. 그녀는 바다를 무서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었다. 바다는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원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조안나는 쇠이들에게 이번 항해에 성공해서 돌아오면 지난번 난파를 면하고 왔을 때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아들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다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조안나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갔다. 그리고 강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남편이 젊은 시절 무릎을 꿇고 앉았던 그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0년 전 겨울 남편이 앉았던 그 자리를 그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벗어놓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니 아마 남편을 그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지금 남편이 양옆에 두 아들을 하나씩 앉히고 동쪽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그녀는 피로한 눈을 들어 동쪽을 볼 때마다 그들 세 부자의 환영을 보았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자비롭다고 믿었던 하느님은 조한나의 영혼을 불안해서 건져주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조한나가 젊은 시절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대가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제 값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컸고 그녀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렸다. 배가 돌아오기로 한 날이 벌써 여러 날이 지났건만 아직도 배는 소식조차 없었다. 조한나는 날마다 부대에 나가 배를 기다렸다. 배끼리 환히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멀리 지평선 저쪽에 작은 점 같은 것이 물결을 타고 남쪽을 향하는 것을 보면 남편의 배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였다. 또 집안에 있다가도 부두 쪽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면 그녀는 속으로 그이와 아이들이 오나 봐 하고 중얼거리며 얼른 일어나 밖을 내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일요일마다 교회의 강단 앞에 앉아 기도를 드리는 세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은 환영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그녀의 가게에 있는 상품도 바닥이 나버렸다. 그녀는 불안과 고독에 지쳐 장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몇 푼어치의 물건조차 들여놓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 단골 손님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 에밀리 레스터는 어려움에 처한 조한나를 도와주려고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고 말았다. 널 보기도 싫어. 조한나, 난 친구로서 널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그래. 조한나는 도움을 주려고 찾아온 친구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넌 돈 많은 남편과 훌륭하게 자란 아들을 둔 부인이 아니니? 자식도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늙어버린 나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조한나, 이곳에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오, 안 돼.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집에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보니 날 그들과 떼어놓을 작정이구나.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지.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난 네가 정말 보기 싫어. 아무리 친절한 척해도 역겹기만 해.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 수입도 없는 조한나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젠 집세도 못 낼 형편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쇠이드렉과 아들들이 돌아오기는 이젠 틀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레스터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하였다. 조한나는 레스터의 집 3층 방에서 거쳐하게 되었다. 그 방은 그 집 가족들과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밖을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어느새 그녀의 머리는 히끗히끗해지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몸은 깡말랐고 허리는 구부정하였다. 그래도 그녀는 남편과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쩌다가 에밀리와 마주치면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가 왜 나를 이리 데려왔는지 다 알아. 넌 쇠드렉을 뺏은 앙가품을 하려는 거야. 그가 돌아왔을 때 내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바다로 떠나도록 말이야.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를 생각한 에밀리 레스터는 이런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꾹 참았다. 에밀리뿐만 아니라 헤이븐 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쇠드렉과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못 돌아온 것으로 갔다고 여겼다. 하지만 조한나는 한밤중이라도 무슨 소리가 나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램프를 들어 건너편 가게를 바라보곤 하였다. 그러나 번번이 기다리던 그들이 아니란 걸 확인해야만 했다. 남편의 배가 항구를 떠난 지도 6년이 지난 어느 겨울에 적막한 밤이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비린내를 품고 불어닥치고 있었다. 그날 또 조한나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밤 1시나 2시 무렵 그녀는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다. 거리에서 쇠드락과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가게 앞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조한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허둥지둥하며 융단을 깔아놓은 에밀리의 집 계단을 급히 내려갔다. 그리고 대문에 빗장을 풀고 거리로 뛰어나갔다. 부득가에서 몰려온 짙은 안개로 인해 거리는 한 채 앞도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재빠르게 행기를 건넜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맨발로 근처를 헤맸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가게 앞으로 돌아왔다. 쇠드락과 아이들은 자기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냥 가게 안에서 조용히 하룻밤을 지새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힘껏 가게 문을 두드렸다. 얼마 후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새 주인이 2층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누구시죠? 그의 눈에는 송장같은 여자가 반벌고순이 차림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 졸리프 부인이시군요. 난 또 누가 왔나 했어요. 젊은 주인은 친절하게 말했다. 불쌍한 그녀의 터무니없는 기대가 그녀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젊은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가엾은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젊은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